저는 애가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병을 아는 데가 지금 6년째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담배만 피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한층 소리에 사오해를 하면 또 사오를 하고 또 그 한층에 바지에 오줌 달아 하면 또 가끔씩 오줌도 싸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법을 털어놨고 하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못 듣게 하니까 정법도 못 듣고 그냥 하루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담배만 피우고 이렇게 이제 딸락딸락하고 이러가지고 또 병원을 보내면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좋아하시는데 또 집에 오면 또 그렇게 원위치가 돼가지고 하루 일과가 또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애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답을 좀 봐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애가 그러니까 누가 답답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어려워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가슴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지금 바르게 안 살고 있다. 요걸 아르켜 주는 겁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게 하려고 뭔가 바른 생각을 하게 하려고 지금 아이가 그런 사람이 이 부모는 고집불통입니다. 이건 백프로입니다. 아니다라고 본인이 하고 싶겠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집안에 지금 이런 아이가 있다. 이것은 부모가 고집불통입니다. 가족들도 역시 그런 기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 때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을 건 바르게 들어야 돼요. 내한테 물었으니까 아르켜 주는 겁니다. 누구를 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에 델다 놓으니까 그만하게 하나요. 병원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아주 가슴을 찢어 놓을 필요가 있냐 없는 겁니다. 집에 부모가 될 곳이니까 또 부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 앞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예아가 바깥에 갖다 놓으면 또 여기에 조심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 답을 풀어야 됩니다. 왜 아이를 멀쩡하게 어렵게 해 놓을까요? 신께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부모 공부하고 너 자신을 지금 열심히 다스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자식 안 풀어줍니다. 이것은 자식하고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금기 그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님이 어디 갔다. 자식을 내버리고 갈 수 있다. 가십시오. 가면 당신은 이 어려운 걸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이렇게 못 가겠고 금기도 묶어놓고 지금 이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못 가면 그래서 네가 이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려거든 너 자신의 고집을 꺾고 사람들한테 말도 바르게 듣고 내가 사회에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자식 돌아옵니다. 자식이 잘못된 건 자식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이 강의를 자식을 듣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을 흘리시면 꿇고 내가 몸부름을 지십시오.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너를 돕습니다. 이 집안을 돕는다. 그걸 없애는 건 간단하지만 바르게 이걸 잡지 않고는 이거 안 풀어줍니다. 내 자신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사회에 반항하지 말고 나한테 이는 조건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이 사회에 바르게 살 준비를 그러한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어림을 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지람을 갖추가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해야지 자식이 풀리지 자식을 자꾸 들리려고 하면 자식은 이거 안 듣습니다. 바르게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그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 아주 자식이 맨날 병원으로 가고 이 자식이 내 모가지를 밟아 비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잘 알죠.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했나 이 사람은 구슬을 하고 돈을 벌면 거기다 다 갖다 줬습니다. 몇십 년은 그렇게 하면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고 그렇게 전보다 애를 낳아준다고 전보다 무당도 오고 박수도 오고 스님도 오고 이래갖고 집안의 돈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법 만난 거죠.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자식을 낳으려고 들지 말고 네가 공부해라. 네가 바르게 안 살면 자식은 절대 고치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정법을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부터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에 안 실리가 그리고 내 모가지 밟고 안 비틀어.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은 자식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빨리 두드려. 이 노력이 나면 절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런 일을 못 해준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다. 이 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자식은 분명히 빠르게 돌려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감 감사합니다.